자, 26쪽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북방 유목국가이고요. 관련해서 지도 좀 더 살펴볼 겁니다. 자, 아까 기역, 미은, 디귿 이어서 볼 텐데 연표에 보면 이 송이라는 나라가 쭉 존속하는 과정에서 북방민족과의 교류 갈등이 빈번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거란족이 세운 요나라 두 번째가 탕국족이 세운 서하 세 번째가 여진족이 세운 금나라였습니다. 자, 그래서 유목국가 쭉 살펴보죠. 기역, 요입니다. 요 자, 요라는 나라를 세운 건 바로 거란족이고요. 간혹 선지에 건국자가 누구인지 물어보는 경우가 있어요. 야율, 아보기라고 하는 인물이 건국을 했습니다. 야율, 아보기 그리고 이 요나라는 기본적으로 연운 16주라고 하는 지역을 획득했다라고 얘기했죠. 바로 후진을 세운 석경당이 거란의 도움을 받는 대가로 주었던 것 관련해서 기억을 해두시라. 자, 그리고 926년에 우리 한반도 고구려의 후예였던 발해를 정복했고요. 자, 나중에 송나라와 이 연운 16주를 가지고 충돌하게 되죠. 그래서 당시에 거란이 사실상 승리를 하게 되고 전연의 맹약이라고 하는 것을 체결했다. 그리고 송나라로부터 송나라로부터 세폐를 지급받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사실상 이 화북지역의 일부를 거란이 장악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당시 원래 유목민족과 화북지역의 한족들을 다스리는 이 방식을 고민하게 되고요. 기존의 유목민족과 한족은 서로 다른 방식으로 지배를 하게 됩니다. 그런 지배 형식을 이중지배체제라고 해요. 유목민은 유목민의 스타일로 농경민, 한족들은 한족의 스타일로 지금 다스린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북면관 남면관제라고 하는 것을 실시했다. 라고 이야기하죠. 잘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거란족과 관련해서 가장 많이 나오는 선지입니다. 자, 그리고 이 나라는 기본적으로 거란문자 그들의 문자 고유문자를 썼고요. 나중에 금나라 송나라와 힘을 합쳤던 금나라의 침략으로 멸망했다. 라는 것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더 명확히 쓸게요. 후진의 석경당을 지원하여 대가로 받았다. 그리고 연운 16주라는 지역에 베이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요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요나라는 사실 수도를 잘 물어보진 않는데 혹시나 요런 표현이 나오면 아, 거란이구나 라고 또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상경 임황부 자, 그 다음 보죠. 서하입니다. 서하 탕구트족 탕구트족을 통합하고 이원호라는 인물이 건국했다. 기억해 두시고요. 역시 송나라를 압박해서 세폐를 받았습니다. 자, 그리고 이 서하는 기본적으로 동서무역으로 번영을 했습니다. 자, 위치 다시 한번 봅시다. 서하 지금 보면 요렇게 이어지는 루트에 있죠? 비단길의 루트에 주로 있었다. 요렇게 지금 이어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서하는 동서무역으로 번영했다. 그리고 고유의 문자인 서하문자라는 걸 제작했고요. 나중에 몽골의 침략으로 멸망하게 됩니다. 자, 이 당시 몽골 대장은 몽골족을 통합한 칭기스칸이 되겠습니다. 칭기스칸 칭기스칸이 이 서하를 정복하는 과정에서 사망하고요. 나중에 그래서 뭐 서하민족들은 살려두지 말라 그래서 거의 싹을 잘라냈다. 보통 알려져 있습니다. 자, 세 번째 금나라입니다. 여진족이고요. 아구타 혹은 아골타라는 인물이 건국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리고 송나라와 연합해서 요나라를 공격했고요. 정복하는 데 성공했죠. 자, 그 이후에 이제 송나라를 공격하게 됩니다. 그 사건이 정강의 변이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송나라의 수도 카이펑을 함락시켰고요. 그래서 송나라는 당시에 수도를 임안 항저우라고 하는 곳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당시 송나라의 황제 그리고 전임 황제를 포로로 압송했죠. 그리고 나서 이제 세패라고 하는 것을 봤습니다. 자, 그래서 이 금나라는 기본적으로 요나라보다 더 넓은 화북지역을 장악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역시 이중지배체제를 도입하게 되는데요. 그것이 바로 맹안모국제와 주현제였습니다. 맹안모국제와 주현제 그래서 이 북방의 유목민족 여진족들은 원래 본인들의 스타일대로 통치하는 게 맹안모국제였고요. 그리고 농경민들에 대해서는 그들의 전통인 주현제를 통해서 통치함으로써 이것을 병행했다라는 것 자, 그리고 여진족도 역시 그들의 문자인 여진문자 사용했고요. 결국 나중에는 다 누구에게 멸망한다? 몽골의 침입으로 멸망한다. 당시 몽골의 대장은 우구데이칸 이라고 하는 인물이에요. 칭기스칸 다음 등장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구데이칸 자, 그래서 서한은 칭기스칸 그리고 금나라는 우구데이칸 뒤에 남송은 쿠빌라이칸 이렇게 이어집니다. 자, 그래서 쭉 봤고요. 자료 이제 보고 마무리할 텐데요. 자료 플러스 1번에는 송나래의 문치주의 정책이 있습니다. 잘 보시면 기본적으로 번진이라고 하는 게 절도사가 다스리는 지역이라고 보시면 돼. 그래서 이 번진에 군사권과 재정권을 걷어들였고 상벌과 사법의 원안까지 모두 걷어들였다. 라는 얘기. 그랬더니 정강의 변때 정강의 변때 여진족의 귀병대가 향하는 곳마다 쓸리듯 무너져버렸다. 너무 국가가 취약해졌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지도도 봤습니다. 왼쪽 지도 많이 봤고요. 오른쪽 지도 보시면 정강의 변 이라고 하는 사건이 나와 있죠. 금나라가 침략해서 북송의 속 카이펑에 함락되고 황제가 포로로 잡혔다. 그래서 원래 수도 카이펑을 이동해서 지금 이만 항저우라고 하는 지역으로 떠났다. 라는 것이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27쪽에 보면 사실 송나라 과거제 변화라는 거 있습니다. 이거는 가볍게 읽어보십시오. 최종시험인 전시가 추가되었다. 라는 내용입니다. 전시 추가 자, 그리고 거란과 금 이라고 돼있는 자료 올해 수능특강에 있는 자료입니다. 자, 당초 거란의 마지막 황제인 천조제 야율연희는 해마다 여진족으로부터 사냥매인 해동청을 징발하였다. 그 괴로움을 견디기 어려웠던 여진의 아구타는 마침내 거란의 반기를 들었고 천조제 야율연희가 직접 정벌에 나섰으나 대패하고 말았다. 아구다는 마침내 연호를 제정하며 황제를 청하였다. 고거는 대금이었다. 그리고 아구다가 친정에 나서서 마침내 거란의 도성인 상경 임한부를 함락시켰다. 라는 얘기죠. 지금 거란과 여진과의 관계. 거란이 사실상 지배하고 있었던 이 여진 부족 이들이 지금 거란을 오히려 무너뜨리는 이런 모습이 나타나죠. 이중지배 체제 북면과 남면관제와 맹암모국제 구조를 도식화해서 이렇게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유목민족과 농경민을 통치하는 서로 다른 방식을 채택했다. 이중지배 체제 자 그래서 지금 북방 유목국가 들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다음시간에 이제 송나라의 경제사회문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생 많았습니다. 안녕